배우 김하중이 200억 규모의 미국, 중국 합작 영화에 전격 캐스팅됐습니다. 김하중은 영화 어메이징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김하중은 남자 주인공의 연인이자 세계 최고의 인터넷 게임 개발을 목표로 꿈과 사랑을 키워나가는 이딘 역을 연기합니다. 어메이징은 가상현실 인터넷 게임 개발을 소재로 현실과 가상공간을 오가는 스포츠 어드벤처 무비라는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는데요. 영화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과 중국 내 개봉 예정으로 김하중은 지난 15일 중국 현지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습니다.